상구치토 동작 상구치토 동작을 연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아도로노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. 또독당고는 탱구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탱구 학원인데요 더 많은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독당고.kr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혹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